컨텐츠 진행 전에 남자, 여자 한 쌍으로 팀부터 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결희 팀! 아 네 네 완덤하게 해놨고요 내 발 김초유 본마가 나 아니면 돼 어 뭐가 나? 츤짱이 먹었다 츤짱 이라시아이 맛의 그 아이템 오케이 제발 노노 팔아! 노! 어? 서로 바라보는 거 봐 어머 눈빛 교환해 나 오늘 인터넷 끊길 거 같아 이치노카타 초록색 초록색 오케이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는요 한국어 요가와 비슷하게 들리는 일본어가 무슨 뜻인지 맞춰보는 퀴즈쇼입니다 조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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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굴 조또 고와이 비슷한 발음인 것을 요구는 아닙니다 문제의 답을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총 3분을 드릴 건데요 제한시간 1분이 지날 때마다 힌트를 순차적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힌트가 제 옆에 있는 친창이 일본어로 힌트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 친창이 한국어로 힌트를 드릴 거고 마지막 힌트로 제가 한국어로 힌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본어 컨텐츠 한다더니 정말 일본인을 모셔오셔버렸네 와따시와 렌고쿡효주로데스 와따시와 레즈코데스 아 지랄하지마 아 지랄하지마 아 지랄하지마 말을 좀 못한다데스 지랄하지 말라데스 죄송한데 일본어 좀 할 줄 아세요? 저 조금 할 줄 알아요 씹던 용어로 굿구 가능데스 못 됐네요 올해가 세카이오 마모를 아 됐네 저기 저 팀에 있는 렌코쿠 있는 팀이 제일 잘하겠는데요? 기머취 아 저쪽은 머리가 나쁘게 아 그래요? 오마이갓 뭐야 위에 있는 거 벤치프레스 아니에요?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시바 시바 시바게 시바견 아닙니다 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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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시바 시바 뭐야 스윤짱 하줌메어 힌트 시바와 희앗다리의 좋은 곳에 희앗다리 天気가 좋은 때 시바에 주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뭔지 알겠다 평상 평상 아닙니다 파란팀은 식탁 식탁 아닙니다 식도 아닙니다 진짜 한국어로 시바는 너무 예뻐요 시바 아 잠깐만 예뻐요 시바 공룡 알아요? 공룡? 공룡 공룡 공원 공원 모모 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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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디란 뜻이죠? 화목하게 잘해보자 다음 봤지? 단발해 어? 단발해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이건 또? 아이씨 아이 뭐야? 시바룩 시바룩 어떻게? 상점이랑 또 시바룩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저 똘복 씨를 포장실에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일부러 키신 거예요? 아 뭐예요?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끼버리냐 똘복아? 겁나 매력 있네 뭐야 그 이런 시바룩 내가 타락시겠습니다 정답! 김똘복 시바룩 김똘복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그렇게 힘을 드려요 당연히 아닌 걸 가다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루 로 끝나는 거는 봉사입니다 김똘복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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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게 당연히는 아닌 건데 왜 자꾸 막 부를 들으시는 게 아니냐고 시시하다 시시하다 아닙니다 아니 김똘복 시시하다 이렇게 되잖아 너 짜릿해? 짜릿하냐고? 시바룩 김똘복 짜릿하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거 알거든요 확인 사살까지 지켜주시네 시바룩은 움직임을 흐우지를 타락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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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해방하다 태웠습니다 놀다 놀다 아닙니다 노아주다 아닙니다 나쁜 나쁜 사람 있잖아요 입꼬리 올라간 채로 말하는 눈돌복 입꼬리 잡았다 왜 그래요 아니 그 나쁜 사람 잡았다 하면 이게 필요해요 파랑팀 수갑 아니 이거 동사람 아니 동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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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포하다 체포 아닙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다 아닙니다 다들 너무 아깝다 파랑팀 잡다 포박하다 포박하다 아니 내가 놀랐잖아 아니 물어본 거야 나 정답을 외친 게 아니다 잡다 아 아닙니다 뭐 뜯어먹어보자 정답이에요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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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카 아니 방금 꼬핀한테 한 말 아닙니까? 아닙니다 모이카이 오네가시마스 조카 설명해달라고 그러는데 걷다대고 두까라 해버리면 그냥 아 아닙니다 용 아니에요 아 용 아니죠 이거 사랑팀 꼬부기가 보여준대요 옳으려고요 제가요? 준비가 안 돼 조카 조카 아닙니다 아니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막 배를 누르고 그러냐 왜 자꾸 그거 아 우린 두 번째 힌트까지는 들어야겠다 조카는 物가増える 것입니다 例えば 体重가増加 人의数가増加 店의売上가増加 자 일단 네 번 꼬았어 네 번 내가 듣기로 네 번 꼬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조카라 그랬지 조세가 빠지 않았다 뭐야 잠깐만요 우리 한국어 욕은 좀 자 자 자 자 자 그러면 다음 힌트 듣고 가시죠 이게 힌트가 좀 어렵긴 했네요 조카는 나라에 사람이 많이 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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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힌트야 아이씨 뭐야 힌트 진짜 철학팀 조국 조국 아닙니다 빨강팀 증가 증가 정답입니다 와 증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어 힌트랑 한국어 힌트랑 둘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읽어주세요 이새끼 진짜 코코에 오이래 코코니 코코니 오이래 진짜 코코에 모이까요 네가이시마 오케이 이새끼 이새끼 잠깐만 이새끼 아 이새끼 이새끼 와 와 잘 안들릴까봐 가까워지면 잘 들리다 디스코드인데 좀 짜릿했을듯 사람이 좀 귀여워서 그런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나 그러면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팀 인색 아닙니다 인성 아닙니다 인쎄킥 저기 그냥 포기한 거 같은데 왜 저요 이새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민신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새끼가 너무 이새끼가 이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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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가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즐거우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